was 제가 그냥 일종의 브이로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썰라님이 오늘 요기를 오셔서 재밌게 놀고 즐기고 장난치고 뭐 추억을 남기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네, 사와료 그거네. 대박인데, 오징어게임? 에코다! 저 빨리 먹어, 저 빨리 먹어. 사라씨 빵순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아쉬워? 네. 우쭈가 어연율로 여기까지 따라왔지? 신기하다. 우쭈가 오골벤츠를 날렸다. 이거랑 막 찍어도 예쁘다. 여기 찍었어야 되나? 여기네! 진짜 예쁘다. 배경이 너무 예쁘다. 우쭈도 왔으니까 신경 써야지. 우쭈 파이팅! 기가 막혀. 알죠. 유재섭 선배님 사진 알아요? 할머니가 찍어주신 거. 뭐 어떻게 했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다 됐었나? 맞아 맞아. 나 원래 무서운데 괜찮겠지? 양말에 가져다주면 좋아하겠다. 유키지? 이 억새랑은 20년 동안 말하면서 제가 지금 억새랑 홍보 영상을 찍어도 안 돼요. 근데 억새가 왜 다 열로 기울었지? 이걸로 가릴게요. 너무 좋아요.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끼리 와서 유재섭 선배님 사진을 찍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날카로워. 조심해야 돼요. 그죠? 배요 이런 거. 만지지 말고. 강아지 산책 시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할까? 여기를 막 뛰어다니겠지? 배와의 차이기! 온전히 안 남아도 괜찮거든요. 네. 많이 안 남아도 괜찮거든요. 팬싸. 그것을 많이 했는데. 뺨을 마셨다. 또 알죠? 우리 애플박스 인형. 설아의 날들. 제가 또 PD인 거. 딱 공인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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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되었다. 이거는 한 번 카메라에 넣고 빨게요. 우정 안녕. 여기는 하늘공원 전망대입니다. 그 정도 꼭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만 보기 아까운 비율이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만약에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받거나 연인과 헤어졌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 와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딱 이 시기에 와야 억새밭이랑 약간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처럼 책 한 번 들고 오고 시집 좀 주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우수소녀 시인이잖아요. 와서 책도 읽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시간 사랑하는 사람은 아긴 하지만 나 말고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랑 와서 좋은 시간 보내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와볼만 해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너무 좋아요. 여기 한 3초만 있어요. 표정이 단자판 하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거 딱 그거야. 이 정도면 알 텐데 우리 제주도 갔을 때인가? 무슨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박수빈 노리기로 차다 내릴 때 그때 우츄 테이프 찍을 때 지금 그 날씨와 그 기분과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목 폴라티 입고 앞머리 입고 그때 꽤 예전이거든요. 보다 눈병 났을 때였던 거 같아. 리얼리티 찍을 때다. 웃어보쇼. 그래. 맞아 맞아. 손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쿠키 구멍이나 유흥이 서식아 마신다? 그 그 두 분 이었 벗고 마침대로 반대로 반대로 그게 마주보고 저 뒤에서 부르시네요. 네. 네 네. 아, 진짜 화보같다. 안녕하십니까 우정 안녕 제가 오늘 억, 새, 밭 홍보 영상을 이제 끝마쳤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예쁘고 분위기 있는 곳이 많아서 우정분들도 와서 사진도 예쁘게 찍고 인생샷 남기고 좋은 산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여기로 계속 걸어보니까 정말 짱이에요 생각 정리하는데 짱입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 좀 쭉 고생했어 여튼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죠? 집이죠 네 집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